1. 지중해 삿공을 사용하여 인장재를 삽입하고 그라우팅한 후 긴장 정착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토압, 수압 등의 외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앵커 공법은 무엇인가? 어스 앵커 공법 2. 철골 공사에서 용접결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1. 크랙, 용접 후 냉각시에 생기는 갈라짐 2. 블로우홀, 금속이 녹아들 때 생기는 기포나 작은 틈을 말함 3. 슬래그 섞임, 용접봉의 피복제 심선과 모제가 변하여 생긴 화분이 용착금속 내에 혼입됨 3. 포크리프트 화물 운반 시 안전 운행 방법 4가지를 쓰시오 1. 짐을 싣고 주행 시에는 저속주행으로 한다 2. 정차 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지면에 접속해 놓아야 한다 3. 조작 시에는 시동 후 5분 정도 지난 다음 한다 4. 이동 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 정도 들고 이동한다 4. 다음은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손에 의한 신호이다 아래 그림에 대한 작업 용어를 쓰시오 작업 완료 5. 스태프형 안전조직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장점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 연구가 가능하다 2.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3.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다 2. 단점 1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 2.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3.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6. 외부 비계에 설치하는 벽 연결의 역할을 3가지 쓰시오 1. 비계 전체의 좌골방지 2. 풍화중에 의한 독외방지 3편 심화중을 지탱하여 독외방지 7. 다음 보기는 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과로안의 기울기를 쓰시오 1. 1대 0.8 2. 1대 0.5 3. 1대 0.3 8. 흑마기 오픈컷 공법의 예를 들고 안전상 유의사항을 쓰시오 1. 자립식 공법 흑마기벽 근입 부분의 수평저항이 충분하고 토합에 견딜 수 있는 집안이어야 한다 2. 버팀대 공법 굴착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경사 오픈컷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이 들며 버팀대 및 띠장, 지주 등의 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어스 앵커, 앵커 강제의 강도 검토 및 장시간 사용 시 부식에 유의해야 한다 9.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수시점 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10.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 구성 시 비계 기둥간의 적재하중은 몇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 달비계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개시할 것 12. 안전관리자 직무 4가지를 쓰시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료 피치에서 심해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전위치도 조언 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전위치도 조언 사회당사 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전위치도 조언 13. 다음 보기에 과로에 필요한 내용을 쓰시오 1. 10% 2. 7% 14. 로프로 매단 버킷을 이용하여 강바닥에 모래나 자갈을 끌어올리는 쇼벨계통의 굴착기는 무엇인가 클램셀 2002년 2회 1. 사질도 집안의 계량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진동다짐공법 봉상진동기를 이용 진동과 물다짐을 병용 2. 동다짐공법 무거운 추를 자유낙하시켜 집안 충격으로 다짐효과 3. 약액주입공법 집안 내 화학약액을 주입하여 집안고결 4. 폭파다짐공법 인공지진을 발생시켜 모래지반을 다짐 2. 다음은 유자거리 전용 안전대이다 유자거리 안전대를 설명하시오 안전대의 주암주를 구조물 등의 유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너를 디링해 신축조절기를 강림 등에 연결하는 거리 방법 3. 잠암 또는 우물통에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사안을 쓰시오 1.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진영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상타기약 말기 사용시 안전조치사안이다 안에 필요한 내용을 쓰시오 1. 깔판깔목 2. 쇠기 3. 3 5. 인력 굴착공사방법에 의한 기초지반을 굴착하고자 한다 아래 도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1. 1대 1에서 1대 1.5 2 1대 0.5에서 1대 1 3 1대 0.8 4 1대 0.5 5 1대 0.3 6. 전기공사시 또는 전기설비공사시 안전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전기설비점검 철저 2. 전기기 및 장치의 정비점검 3 전기기기의 위험표시 4 설비에 필요한 부분의 보호접지 실시 7. 굴착공사에서 토사분구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전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8. 해체 작업을 할 때 해체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시 도면 2. 가설설비 방어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아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 9. OJT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On the job training 직속상사가 직장 내에서 작업표준을 가지고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것 개별교육에 적합 10. 히빙현상과 보일링현상을 설명하시오 1. 히빙현상 1.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흙의 중량보다 클 때 그 중량 차이로 인해 흙막이 격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2. 보일링현상 1. 정의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 배면의 지하수위가 굴착저면보다 높을 때 굴착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쏟아오르는 현상 11. 비계에 조립시 벽이음 설치 간격에 대하여 다음 공란을 채우시오 1. 5.5 2. 7.5 3.5 4.5 5.6 6.8 12. 겉부진 및 동발이 시공시 고려해야 할 하중 4가지를 쓰시오 1. 연직방향하중 타설콘크리트 고정하중 타설시 충격하중 및 작업원 등의 작업하중 2. 흥방향하중 작업시 진동, 충격, 퉁합,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츠각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 4. 특수하중 시공 중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13. 아래 내용을 읽고 괄호에 맞는 내용을 쓰시오 1. 5에서 15, 2. 3에서 5, 3. 5에서 6, 4. 점검정비, 5. 위험예지 2002년 4회 1. 구조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하중을 3가지 쓰시오 1. 연직방향하중 타설콘크리트 고정하중 타설시 충격하중 및 작업원 등의 작업하중 2. 흥방향하중 작업시 진동, 충격, 퉁합,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츠각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 2. 흥막이 공사시 붕괴제해를 일으킬 수 있는 히빙과 보일링의 정의를 쓰시오 히빙현상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흥막이 벽체배면에 있는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흙의 중량보다 클 때 그 중량 차이로 인해 흥막이 벽체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오르는 현상 2. 보일링현상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지반을 굴착할 때 이벽배면의 하수위가 굴보다 높을 때 굴착자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쏟아오르는 현상 3. 가설자재 작업 중 강제 서포트를 매고 돌아서다가 옆사람의 머리와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3가지 쓰시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에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관리감독자 배치 4. 동력개폐기 취급상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5.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기법 2가지를 쓰시오 1. CPM 기법 2. 퍼트 기법 6.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비계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1. 강관뜰비계 2. 단관비계 3. 통나무비계 4. 달비계 5말비계 6. 이동식 비계 7.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을 할 때 화양류를 현장 내 소규모 운반 시 안전유의사항 5가지만 쓰시오 1. 화양류는 화양류 취급 책임자로부터 수령 2. 화양류의 운반은 반드시 운반대나 상자를 이용하여 소분하여 운반 3용기의 화양류와 뇌관의 동시 운반 금지 4. 화양류 뇌관대는 충격을 주지 말고 화기의 접근 금지 5. 발파 후 굴착작업 시 불발 잔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8.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인양작업 중 주의해야 할 안전지침에 대하여 3가지만 쓰시오 1. 걸기가 끝나면 모든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 들어올리기는 신호자의 손짓이나 통신장비에 의해한다 3. 보조망을 달았을 경우에는 화물의 흔들림이나 회전을 일으키지 않고 또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바르게 유도한다 유도할 때에는 발 디딤에 주의한다 9. 포크리프트로 작업장에 물품을 운반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 4가지 쓰시오 1. 짐을 싣고 주행 시 지속주행으로 한다 2. 정지 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지면에 접속해 놓아야 한다 3. 조작 시에는 시동 후 5분 정도 지난 다음 한다 4. 이동 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 정도 들고 이동한다 10. 토공사에서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1. 식생공, 떼붙임공, 식생매트공, 식수공, 2. 뿜어붙이기공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뿜어붙임 3. 블록공, 3연의 블록붙임 12. 다음은 집안이 붕괴하거나 토석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괄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흑마기 지보공, 2. 지하수 12. 흑마기 공사 현장 주변의 치마를 일으키는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1. 흑마기 배면에 토합에 의한 흑마기 변형으로 배면토 이동 2. 집안의 지하수 배출로 인한 지하수의 저하로 안밀치마 발생 3. 흑마기 배면부 뒤채움 및 다짐 불량 4. 흑마기 배면부 뒤채움 및 다짐 불량